여러분은? 먹는 시도를 해도 된다? 에? 근데 원래 다른 나라 말 배울 때 알지? 욕부터 배워야 되는 거. 오... Hello everyone! 찬 찬 차라잔 공료방에 불러놓으셨어요. 오... 카메라가 많네, 오늘. 일단 분위기는 공부고요. 오늘은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들어올 때 제가 등장부터 영어를 한 번 써봤는데 이게 제 모든 영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공부? 아니 피디님이 저한테 영어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한다고 했어요. 하하 저는 왜 오늘 편안주를 해서 영어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그쵸. 어렸을 때 살다 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영어를 좋아해요, 제가. 아 알파벳은 알아요. 돌겠네. 영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고 돌아가시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체리쌤입니다. 체리쌤. 체리티처. 예저, 나이스 저 미치. 혹시 제가 여기 앉아도록 괜찮아요? 오, 예. 네. 오른손잡이라서... 아, 예. 아, 예. 아, 땡큐, 시스. 하하하하 수업 준비는 무조건... 또요? 하하하하 예저. 이게 맞는 거야? 하하하하 This is how we start the class. 오오오오오오! 예저. 영어를 가르쳐드리러 왔지만 일단 teacher, student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책들을 갖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때 마애미라는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가자마자 쓴 첫 번째 학교 assignment. 2학년. 초등학교 이름 좀 할 수 있어요. 예술 예술. Korean is better than everything. 한국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컸던 2학년 때 시절. 그때는 아시아라고 했을 때 중국, 일본만 알고 한국을 아는 친구들은 North or South 꼭 물어보고 집에 삼성 TV가 있어도 삼성이 한국인지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Korean 프라이드를 나도 모르게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선우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선우를 발음을 못하니까 선우가 됐어요. 그래서 레이시즘을 조금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저 이름 덕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엔딩으로 넘어가면은 영어 선생님. 아 이게 여기 있는지는 몰랐네요. 학교에서 잡아주세요. 혹시 시를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많이 돌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영어를 시로 한번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아 시로.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알아. 나 영도한 게 아닌가 봐. P? 근데 P? 아 P, E가 5중이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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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to win. 파이를 먹을 시간이다. 100점! A+. 사진 찍을 때도 Say cheese! 이게 되는 게 되네. 요즘 트렌드 알려주고 싶었어요. 몰랐어요! 요즘 몰랐어요. 파이. 파이 했을 때 이 파이를 나눠서, 나누면 나눌수록 영원히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P.I. 나눈 3.14.15 아 저 파이구나? 영원히 가기 때문에, 밸류가? 지금 영어랑 수학이랑 제가 갖다 버린 과목이 지금 표시가 나오는데 오케이, 견뎌. 이 파이를 영원히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가 함께 파이를 먹을 수 있다. 아, 콩 한쪽도? 아, 나눠먹고, 랩! 퍼펙트! 오, 시간듯이 나름을 콩 하나라도 나눠먹자. 일단 써볼게. Don't you cry it over nose... 흘린 우유처럼 울지마? 랩! 이미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지 말라라. 벌써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하자. 이런 모든 뜻이 담겨있는 분. 아아... 이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얘기거든. 예절, 예절. 울지마! Right. Don't cry. Don't you cry. Don't you cry. Over nosebleed milk. Over nosebleed milk. Yes, sir. Exactly, exactly. 파이! 파이!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예요. 전혀 몰라. You all. 아, 이렇게 써요? 네, 줄임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써도 돼요? 예. 저 써도 돼요. Y'all이라고 여러분. Fist. Fist라는 뜻이 약간 짐승 이런 느낌 아닙니까? Oh, right, right. Is it? 진수성창. 아, 아. That's beast구나.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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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close. That was close. Follow me. You're trying to? You're trying to? E-E-E. E-E-E. I'm trying to? I'm trying to? Fist, Fist, Fist. Fist, Fist. Fist, Fist, Fist. Yes, sir.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먹을 수, 먹을, 먹는 시도를 해도 된다? 에? 먹는다. 아, 밥을 먹는다? 여러분은? 갑자기 너네는 밥이다라고 한 줄 알았어? 내가 격하게 나 가르쳐주신다. 근데 원래 다른 나라말 배울 때 알지? 욕부터 배워야 되는 거. 오. 밥 한 끼 먹을 때 나는 진수성창을 잘하는 거야. 난 이거야. 너네 너무 할 거 해. 난 이거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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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컴퓨터. 이 야리투드 가끔 필요하잖아요. 아, 일 필요하지. 무조건 필요해요. 너 필요해. 예, 예, 예. How to use your chopstick? 예절. 예절. 어, chopstick. 아, 어. 젓가락. 저 진짜 긴장했나봐요. 어떡해요? 여러분 저 찹스틱 알아요. 너가 배워야 된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Right. 만약에 해외에 나갔는데 레이시즘, 인정, 차별인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너는 이거나 배워. 아. 여기에다 엠피시스를 줘야 돼요. You should learn. How to use your chopstick. How to use your chopstick. How to use your chopstick. You are stupid, bro. Hey, come on. You should, 뭐야. You should learn how to use your chopstick. Right, right, right. Got it? 좋아요. 좋아요. You're so talented teacher. Oh, thank you, man. 응. You are wake up on our own satellite. 응. 파이, it's tim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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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가사를 배웠네! 유에버 웨이거 번호와 사이로베이? 어머! 유! 예쑤! 잠깐만 내가 일곱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나한테 가사를 써주신 거잖아! 여기! 이거 다 아세요? 지금 벌써? 어? 되게 자연스럽게 노래를 홍보하셨네? 나 노래 가사를 지금 다 해놨어! 지금! 이거 왜? 음색도 너무 그거다! 유니크! 오 땡큐 너무 해! 오 땡큐 너무 해! 오 땡큐 너무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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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 피스! 이! 스큐! 뺏기 어티큐워 eller 어티큐웅 temat우러 Ug 와, 진짜 대박이다. 찹스틱! 예, 찹스틱. 오, 우리 얘네들 알았다. 그래서 먹방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저도 한국인으로서 먹방을 더 이 지구에 레프레션을 하고 싶어요. 아예 먹방이라는 곡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밥, 밥, 밥 먹어. 나는 진수상 차라리 먹고 있을게. 이런 가사예요. 실제로 한국 벌이가 막 나오는데? 하하! 나이스 비디오! 땡큐맨! 파이 라이프 마이! 땡큐맨! 아니, 이런... 반갑습니다. 저는 릴리 체리 쌤이에요. 대단! 릴리 체리... 파이! 파이! 백장, A+, 어메이온. 너는 어메이온. 아,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진짜 충격적이네요. 아니, 어떻게 PD님 한 번을... 가수분 나온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들 창피하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샘이 안 창피해야 돼요? 아니, 샘이 안 창피해야 돼요? 너 정말 창피해. 모든 걸 들었어요. 나...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리체. 감사합니다, 리체. 예! 우와, 대박이야! 여러분은 현재 Y 채널을 통해서 파일라이스를 시청 중이시고요. 오늘 선생님으로서 많은 걸 티칭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고 싶어서 1년 동안 뮤비랑 춤이랑 많은 것을 우리 팀 소스 카르텔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스트리밍, Spotify, Apple Music, YouTube,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Don't forget it, everybody, 여러분, 파일라이스 시청 중이십니다. 파이!